저는 94년도에 기후변화 관련 다큐멘터리 하나 보고서 시클 났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관련 공부하고 근데 이제 원래 뭘 만들려고 했어요 만들어 세결해야겠다 인간들이 뭐 들어 먹겠냐 저는 인간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공대 머리가 안 돼가지고 공대하다가 경제학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제가 돈 이런 거 좀 아닌데 근데 또 보니까 그것도 말이 되는 게 정책을 어떻게 써야 어느 쪽이 잘 되고 어느 쪽을 이제 조금 빨리 시대의 뒤안길로 보내고 이런 게 돼서 게다가 뭐 잘하니까 딴 사람도 보다 그래서 경제학하고 환경학 복수 성공을 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브라운대학을 나왔는데 그게 엠마 왓슨 해리포터 제 후배고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학이랑 환경학을 같이 제가 약간 약간 좀 좀 특이한 면이 있는 게 있고 환경 쪽을 오래 하는 분들이나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은 저를 굉장히 약간 약간 불편하거나 약간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첫 직장은 저는 현대자동차 들어갔었고요 거기서 이제 내가 자동차 만큼은 한번 좀 때려잡아 보겠다 근데 동시에 그건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저도 자동차를 포기를 못하고 사용을 거의 안 하게 살고 뭐 그러긴 했지만은 완전 자동차를 다 포기한다? 이거는 저도 안 되는데 남들도 못할 것 같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러면 더 좋게 만들어야지 뭐 이랬었고 근데 4년 동안 했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가지고 나와서 영국 대사관에 들어가서 이제 한 10년 동안 뭐 약간 그런 외교적인 그런 차원에서 바꿔보려고 뭐 온갖 걸 다 해봤어요 정말 국회의원들 6명 데려오고 뭐 영국 가서 뭐 만나게 하고 뭐 영국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 데려오고 해봤는데 뭐 그것도 좀 애매했고요 책 썼어요 책 2014년도에 기후불황이라고 기후변화 못 막으면 경제 불황 온다 그렇게 쓴 이유는 뭐 다 죽는다 이런 거는 뭐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는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거 신경 쓰는 게 훨씬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책 쓰고 하지만 뭐 6년 전에 썼으니까 그냥 언론에 반짝 나오고 말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그때부터 이제 태양광판점에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고 하나도 만들고 있고 약간 제가 이제 제가 알린 내용이 안 받아들여지면 집에 와서 뭘 했냐면은 씁쓸한 마음으로 테슬라 주식을 사모았어요 이게 앞으로 대박인데 사람들 이거 인정 안 해? 하고서 제가 강의 경력 중에 한 번은 그것도 했었어요 삼성 사장단 협의회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책 저자를 불러다가 이렇게 강의 듣는 게 있었어요 15년도에 가가지고 제가 테슬라처럼 해야 된다고 배터리 공장 많이 만드시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받아들여진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뭐 그런 것도 해봤고 그래서 환경 쪽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제가 약간 좀 뭔가 약간 굉장히 타협주의라고 아마 보는 분들이 있을 거고 경제를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쟤는 환경주의다라고 보고 해서 약간 좀 사이에 껴서 좀 친구는 없는데 제 베프는 이제 테슬라 주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들은 내용이 좀 허황되거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통용이 안 되는 지식일 수 있어요 아직은 2, 3년 후에는 근데 이게 그때 그게 대박이었어 이럴 수 있는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 이 강의 내용을 보시면 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였을 때 앞으로의 흐름을 잡을 때는 도움이 좀 되실 거다라는 그런 썰을 좀 풀고 일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강의 내용은 일단 유럽에서 넷제로를 달성 방안이 나왔는데 이게 이창은 박사님 강의랑 이어질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게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드는 거냐라는 부분하고 기술적으로 도대체 가능한 거냐 그리고 아니 근데 저거 하면 일자리 날아간다던데 그건 어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주장 그냥 자기들 걸 지키기 위한 주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아니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강의 한 번에 그 생각이 바뀌기는 또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다 일단 하나 얘기하자면 우리나라도 조금 다른 차원에 들어갔죠 이제 중장기 국가기후환경회의라는 곳에서 앞으로 이렇게 초미세먼지도 줄여야 되고 전기요금에 환경비용 부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차 전환인데 기존 내연기관차 지금 밖에 보면 다 내연기관차예요 거의 다 우리나라에서 한 20만 대? 10만 대 정도 빼놓고는 그래서 이걸 다 판매 금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인데 발표 나왔는데 사회적 논의도 별로 없고 일단은 그냥 조용히 좀 넘어갔어요 근데 물 밑에서는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주도했던 분이 반기문 사무처장님이죠 전 유엔 사무총장 파리협약이라는 기후변화협약 가가지고 어쨌거나 그분 임기 동안에 이거를 했던 그런 업적이 있는 분이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약간 주류에서도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이수박 1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 소개하려는 그 보고서 내용은 넷제로 유럽이라는 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상황까지 곁들여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하나 이제 보시면 표지 이거 보면 얼마나 유치합니까 이게 딱 넷제로에 꼬마 웃고 있고 나뭇잎 들고 있고 아 또 그린피스 역시 또 이런 소프트한 접근을 하다니 냉철하게 경제적으로 얘기한다더니 뻥이었나 자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보고서냐 맥퀸지 앤 컴페니라고 전 세계 3대 컨설팅 회사 중에 하나죠 한 2, 3년 전만 해도 맥퀸지 보고서 이런 걸 다뤘지만 아우 근데 비용이 많이 들고 가능한지는 애매하고 약간 이런 식이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는데요 심지어는요 돈도 별로 안 들어요 뭐 이런 게 보고서가 나옵니다 근데 그 메인스트림에서 이런 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안 된 분위기에서 이런 걸 내면 정말 좀 우습게 보이거든요 맞는 말이라도 제가 당해봤잖아요 2014년도에 기후불황 정말 맞는 얘기였지만 별로 뭐 원로는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 12월에 나온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지인분들이 아 이거 넷제로는 꿈같은 얘기고 말도 안 되고 그분들이 더 잘할까요 아니면 맥퀸지 이런 회사가 자기 회사 이름 걸고 하는 게 더 맞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점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넷제로코스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돈 안 든다 이거 훌륭한 말이죠 엄마 이거 나 들어보려고요 야 그거 얼만데 500만 원 그러면 야야 그게 돈값이 되냐 많이 뭔데 공짜요 그러면 뭐 해봐 돈 안 든다 일부에서 비용이 늘지만 다른 부분에서 왕창 절약이 되기 때문에 돈 안 든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거죠 일자리 어떻게 됩니까 500만 개가 만들어진다 일자리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600만 개가 없어져요 근데 1100만 개가 생겨요 새로 그래서 500만 개가 신규로 생겨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600만 개 없어지는 것 그 얘기만 엄청나게 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걸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어느 부분에서 생겨요 어느 부분에서 없어지느냐 밑에가 이제 없어지는 거 위에가 생기는 거죠 맨 위부터 내려가자면 태양광 배터리 그 다음에 그 해상풍력 풍력 쭉 내려갑니다 건물 쪽에 개선하는 거 요게 메인이고 그 사이에 몇 개 더 있고요 뭐가 없어지느냐 안타깝지만 산업 기존 산업 정유산업이든지 뭔가 가스보일러 왜 우리 귀뚜라미 보일러인가요 무슨 보일러인가 아무튼 지구를 구해 안 구해요 원시가스가 조금 덜 나올 뿐이지 사실 가스보일러도 아무리 효율이 좋아도 해외에서는 퇴출 대상이다 어쩔 수 없다 다만 이제 그거를 수소로 수소로 태운다거나 이런 거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비용이 비싸고 기술적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그린화싱 정말 쩔어요 쩔어 너무 많아 그렇게까지 친환경이 아닌데 친환경이라고 엄청나게 띄워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거는 제가 우리나라 폄하자는 게 아니라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 들어왔잖아요 한국 좋아요 근데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근데 아무튼 줄어드는 건 줄어들지만 늘어나는 게 훨씬 많다 한 두 배 정도 동시다발적으로 저감을 추진해야 된다 너 먼저 하고 난 나중에 이런 거 없다 다만 그 비용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순서는 전기가 먼저 제로카본이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쪽 이런 쪽이 제로카본이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이제 완성이 되고 마지막에 산업이 될 거다 근데 이게 이제 산업은 마지막에 줄이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산업계에 뭐 투덜투덜 하는 거는 좀 맞는 부분도 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안 하겠다는 거는 이제 그거는 같이 죽자는 거죠 자기 조금 더 살고 그래서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기술이 다 있느냐 다는 없다 하지만 지금 있는 걸로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다 제가 이제 그 임재민 사무처장님 아시나 모르겠는데 같이 작년에 속 터지는 무슨 넷제로 비전회의 들어왔었는데 넷제로도 아니었구나 2050 비전회의 거기서 웃기는 게 뭐냐면 30년 선을 누가 하냐 이런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넷제로를 세팅해놓고 갑시다 그러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편할 때는 미래는 모른다 그러고 자기들이 이제 불편할 때는 불가능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는 안 하면 다 가는 거니까 문명이고 뭐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거 절반에서 줄 수 있으니까 일단 열심히 가면서 새로운 걸 개발하자는 거죠 추가로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이나 토지 이용 그런 패턴을 재설정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류 사회에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 저도 거기 있다가 나왔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대전환 다 바꿔야 된다 이 말인데 맥퀸즈는 그런 말 쓰면 클라이언트도 싫어하거든요 저런 과격한 표현을 그러니까 재설정 했는데 결국 내용은 똑같아요 싹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테일을 보면 석유, 석탄, 가스는 사용량을 90% 줄여야 된다 90%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잘못 가고 있는 게 뭐냐면 전력 사용량은 두 배로 늘려야 된다 왜냐 모든 걸 전기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전기가 가장 환경적인 임팩트를 적게 내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바이오 연료 세상 꿈꾸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 안 돼요 예전에 에너지 업계 업자도 누구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나무꾼들 겨울 나려고 가서 나무 열라 베가지고 내려와서 말려서 태운 거예요 대기오염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시대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 시대로 돌아가기에는 인구도 너무 많다 그래서 전기로 가는 게 결국 해법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재생런지가 100%까지는 지금 조금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맥퀸즈는 그런데 90%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거를 보통 우리나라에서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유럽은 지금도 35%예요 전기 중에서 이거 토탈 에너지인가? 아마 전기일 것 같은데 할 수 있다 다만 유럽도 바이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거 빼면 한 20%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비용 절감 가능하다 그러니까 울산은 네가 알아서 100% 줄이고 대구는 네가 알아서 100% 줄이고 이거는 이것보다는 서로 약간 역할 분담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가끔 보면 도시에서 자립해야 된다 서울은 서울대로 대구는 대구대로 그거 안 돼요 식량도 그렇게 안 되는데 뭐 그럼 농촌은 농촌대로 의료 다 100% 자기들이 해야 돼요? 의사 양성시키고 다 해야 되나? 그건 좀 아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렇게 약간 좀 유럽 내에서 역할 분담이 되면 괜찮다 예를 들어서 숲 땅이 있는데 조금 애매하게 쓰고 있다 그러면 숲이나 열다 갖고 와 그럼 우리가 돈 보상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제가 그 보고서 원본은 제가 저기 보내드렸으니까 나중에 좀 더 이건 좀 디테일이 궁금하다 하시는 건 좀 보시면 되고 별도로 나중에 제가 따로 또 한 번 시간 가질 수도 있고요 원하신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매년 1조 정도 투자가 필요하다 돈 많이 들어갑니다 많은 돈이 투입돼야 돼요 무슨 아이디어 회의, 공모전 이런 걸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꿈과 희망의 공모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걸 좀 만들어냈다? 그거는 좀 아니에요 약간의 역할을 읽을 수 있겠죠 약간의 근데 이건 그런 일이 아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돼야 된다 그리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은 추가로 정책 안 해도 잘 돼요 야 저걸 내가 왜 하네? 아는 순간 막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부분은 탄소세를 부과해서 아 이걸 안 해야 내가 돈을 덜 내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딴 거 뭐 있나 이렇게 찾아보게 아 이게 좀 비쌌는데 탄소세까지 감안하면 아유 이게 더 싸네 이렇게 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거둬딘 탄소세는 뭐 이것저것 좋은 데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이런 얘기하면 뭐 국민 부담이 대박 늘어나고 아니 그럼 이대로 가다 다 죽자는 거예요? 아니면 뭐 국제사회에서 왕따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논조에 굉장히 휩쓸리실 거예요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참 우리나라 기사를 좀 어떻게 보면 안 보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하면 에너지 안보 경쟁력은 좋아진다 돈 벌어서 중동에서 석 연락 가져와서 떼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가져와요 유럽 같은 경우는 가스관으로 해가지고 그거 다 돈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랑 사이 안 좋아지면 아 뭐 가스 안 보내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중동에서도 막 엉망진창 막 자기들끼리 너무 싸우고 막 사람 몰라 막 왕족들이 막 서로 죽이고 막 이러는데 아 뭐 그래 뭐 허기만 줘 이거 좀 어색하다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는 잘라버리자 그냥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경쟁력은 높아지죠 너 안 줘도 나 괜찮아 뭐 이게 훨씬 더 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말이었어요 모든 이해관계자가 당장 시작해야 된다 이놈의 속도 조절론 아니 뭐 다 좋은데 속도가 뭐 너무 빨라 묶이지 말라고 그래요 진짜 진짜 느린 게 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속 빠르다고 난리인데 전 세계 지금 웬만한 데 다 트럼프 지지자들 빼놓고는 이거 지금 너무 늦었다 지금 사실 제가 오늘은 좀 업데이 있지만 이게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제가 좀 업데이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 픽스도 많이 올랐고 사실 되게 우울하게 오래 살았어요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이 저 모양을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기대가 되는데 이렇지만 문득문득 과학적인 내용 최근 거 읽어보면 논문 같은 거 보면 진짜 개우울하고요 저희 아이들 보면서 아 내가 쟤들을 내가 세상에 데려오는 게 아니었나 싶다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막 울컥하는데 그럴 땐 또 테슬라 주식을 쳐다보죠 아무튼 이게 무슨 속도 조절 같은 거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뭘 모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지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개고생을 진짜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늙은이들은 개고생 잠깐 하고 죽으면 되는데 진짜 문제 있어요 그래서 속도 조절을 얘기하는 늙은이들을 정말 무시하세요 자기들끼리 그냥 그런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그냥 지들 편하다고 그러는 거지 아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모르고 그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조금 넓게 이해해 주지만 귀 기울이지는 말아라 제발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아무튼 저희 삼촌들도 그렇고 저 어머니랑 얘기 별로 안 하니까 모르겠고 약간 디테일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유럽을 보면 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좀 줄었어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 그렇게 많이는 안 줄었어요 제일 잘하는 데가 여기인데 여기도 지금 대단한 성과까지는 못 내고 있다 근데 물론 다른 사람 막 올라갈 때 내려갔는데 여기에 또 약간 숨어진 게 있죠 해외에서 수입된 걸로 채워가지고 자기들은 줄었다고 하지만 해외에서 그것까지 다 하면 1% 줄었나 1년에 그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나마 제일 잘하고 있긴 하다 나오는 분야는 전력, 자동차, 건물, 산업, 농업 숲은 흡수를 좀 하는데 이게 약간 줄어들고 있죠 제가 쭉 한 말씀 들어볼게요 참고로 기후변화 대응은 감성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숫자를 맞추는 겁니다 회사에서 적자, 흑자 이런 거 현금으로 맞추듯이 이거를 맞추지 못하면 땡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한마음 한뜻으로 뭘 했다고 한들 온실가스 넷째로 안 되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2050년 넷째로도 좀 늦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계산 안 하고 있는 그런 이런저런 나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드러날수록 약간의 속도의 그런 향상은 있을 것 같아요 한 5년 후에는 우리가 2040년 넷째로를 얘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다 배출원이에요 이게 도움되는 애가 없어 도움되는 애 딱 하나가 숲이에요 숲 근데 배출원이 4,110 메가톤인가 그러면 이걸 나름대로 흡수하고 있는 숲은 25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숲을 2배, 3배로 키워서 해결한다? 이게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그 과학 무시하는 그걸로 안 된다 있는 거 배출원을 최대한 줄이고 숲을 약간 늘리던지 그거밖에 계산이 안 나온다 이런 계산 안 하고서 온실가스 얘기하는 건 별로 의미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죠 동시대발적으로 줄여나간다 그리고 전력이 제일 먼저 자동차가 그 다음 그 다음에 건물도 될 거고 마지막 남은 게 산업이고 농업 농업이 굉장히 줄이가 어려워요 근데 양이 많지는 않죠 아니 근데 꽤 되는군요 나중에 농업이 제일 많겠네 그리고 숲이 있고 그런 얘기하죠 뭐 기계 만들어서 이산화탄소로 신나게 흡수해가지고 아니 이산화탄소가요 대기 중에 지금 417ppm인데 파트 퍼 밀리언이에요 100만 개 중에 17개인데 그걸 모아서 하자고요 그 모을 때는 전기 안 들어갑니까? 역할 맥힌지 같은 경우도 요만큼 있다고 봅니다 요만큼 맨 밑에 보라색 근데 이거는 요만큼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이때 가서 2040년 이후에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사기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얘기하면서 연구비 한 5억 10억 받아가지고 대학원생들 돌리고 이런 교수님들 좀 있으십니다 뭐 그분들 뭐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 하시는지 한 10년째 그러고 계시니까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자 이거를 근데 이거 참 이거 우리 바보 같은 거예요 이걸 하면 세계가 안 무너질 수 있는데 돈이 좀 들어요 그럼 막 못한다고 난리예요 어떻게 하냐고 그럼 막 경제가 무너지는데 경제 부담 너무 크다고 아니 그거 제정신입니까 그거 다 무너지는데 세상이 어렵게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어쨌거나 난리 친 결과로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했냐면 그 와중에도 어쨌거나 비용 절감이 많이 늘어났어요 태양광 같은 거 되게 싸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분석해보면 근데 저 정말 이해 안 가는 부분이에요 돈 조금 더 들어가지고 세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진짜 쌩 쇼를 했으니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저도 뭐 약간은 이해는 가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이냐 비용이 마이너스다 전력, 수송, 건물 다 마이너스 다만 산업은 줄이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늘어나요 농업도 줄일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10년은 어떻게 되느냐 전력에 이제 돈이 약간 들어가기 시작해요 왜냐 태양광 폭력이 너무 많아지면 이거 관리하기 위한 다른 장치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거가 가격이 좀 있어요 약간 들어가요 근데 전기차는 또 더 싸졌어 배터리 너무 싸 그래가지고 이제는 막 이거는 보고 팔수록 절약을 해요 건물도 쉬운 건 다 많이 했어요 이제 좀 어려운 게 남았어 돈이 좀 들어가요 산업은 이제 더 어려운 거 해야 돼요 돈이 꽤 들어가요 근데 축산업은 제가 디테일하게 읽어보지 않았지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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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로 돈이 또 왕창 덜 들어가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용은 여전히 마이너스 근데 2050년 앞으로 한 이제 20년 후부터는 절약도 꽤 들어가요 이제는 더 어려운 거 해야 되니까 근데 여전히 자동차 부분은 더 줄일 수 있어요 전기차나 이런 거 할수록 그리고 건물은 비용이 뭐 비슷하게 들어가요 산업은 좀 더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농업도 더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 경영하는 사람들 앞으로 5년 10년도 잘 안 내다보거든요 근데 전 개인들은 꼭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인생 설계 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봤을 때는 이제는 태양광 풍력이 너무 싸지고 해가지고 배터리도 그렇고 비용이 안 들어간 단계에 갔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게 갈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현실을 자꾸 외면한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안 되고 이런 얘기를 자꾸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좀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는 산업이 워낙 커요 산업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우리 이래서 못해요 했을 때 그러면은 해외에서 뭐라고 할 거냐 그래도 하세요라고 할 것 같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된다 다만 산업계의 우는 소리는 일정 부분에 맞는 얘기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여기서부터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우리 문제는 좀 비싸게 팔아야지 해외에다가 감축 숫자는 8가지 정도로 보고 있어요 맥퀸지 보고서는 맥퀸지 보고서는 말은 별로 안 할게요 왜냐하면 기본이 그거니까 여기 쭉 있는데 8개가 역할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우리가 수요 조절로 인한 이게 환경단체 쪽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건데 몇 프로 할 수 있느냐 한 7% 장기적으로 보면 얼마 안 돼요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전력을 쓰는 시간대를 바꿔주는 거 그것도 약간 요금제나 이런 걸로 11% 가장 역할이 큰 거는 44%가 태양광 풍력 이런 거고 그래서 그린피스나 이런 데서 밖에다 얘기하면은 약간 인기 없는 걸 알면서도 태양광 풍력 역할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가 있는데 하나 재미있는 거는 수소가 가능성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태양광 풍력이 싸져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만들고 있는 그레이 수소라고 그러죠 사실은 저는 뭐 그레이 수소는 약간 너무 괜찮은 너무 준수한 것 같고 다크 수소 뒷글 있는 수소인데 그거 온실가스 막 배출하는 천연가스를 만든 수소는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수소가 13%가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또 태양광 풍력이 같이 얘가 사실은 만들어진 수소니까 태양광 풍력 이런 거 역할이 5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CO2, 포집 저장 맥엔진은 가능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제가 여러 해를 지켜봤지만 모르겠어요 나중에 조금 될지는 근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긴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새해 나오면 이제 정말 사람 죽어요 혹시라도 새해 나오면 확 죽는데 그러니까 확 새어 나오면 사람 죽고 삐질삐질 새어 나오면 다시 도루묵 되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이제 농림업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기타 혁신이 한 3% 이런 식이다 그래서 다른 얘기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뭘로 몇 톤을 줄이고 이거를 계산을 안 해보시는 분들 본인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강조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근데 다들 역할은 있긴 있다 하지만 비중이 분명히 다르다 그러면서 하나 제가 짚어주고 싶은 게 이 분이 있어요 이경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 지난번 민주당에서도 비례대표 후보도 나왔었고 저는 이 분 안 되게 굉장히 기원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 분이 핵융합에 꽂혀가지고 먹고 사시는 분인데 핵융합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막 시끄러운데 해외에서는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요 왜냐 이게 2050년 안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지금 이거 보세요 7년도에 공사에서 17년 완공하려고 했는데 지내는 게 없었다 그래서 이 분이 투입됐어 그래서 뭘 할 거냐 45년까지 하나 가지고 되나 안 되나 실험한다는 거예요 45년까지 그러면 그게 이제 프로젝트 끝나요 전 세계 1호 핵융합 발전소 공동으로 만드는 게 근데 그다음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각 나라가 가져가서 실증을 또 한다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 몇 년도에 2050년에 2050년 넷제로에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죠 제로에요 제로 근데 이게 이제 뭐 이분이 재작년에 인터뷰할 때 3년 전에 바닥기 기초공사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콘크리트 지금까지 덮었다는 거예요 아 그거야 건물 지으면 되는 거니까 발전을 해셨냐고 발전을 안 된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넷제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아 핵융합이 되면 또 모르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 개뿔 핵융합 안 된다니까 그래서 시간내로 안 된다니까 물론 되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제가 뭐라고 하는 기술도 되면 좋아요 안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무튼 해외에서는 핵융합 가지고 넷제로 솔루션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어요 그런 거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국제에너지 기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넷제로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가장 인용하기 좋아하는 거 한 5년 전만 해도 넷제로는 어렵고 석탄은 앞으로도 많이 쓸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전망을 하냐면 태양광 전망을 이렇게 해요 2006년도에는 이 맨 밑에선 이 정도 될 거 같아요 태양광 보급 1년에 이 정도 10기가와트도 안 돼 5기가와트도 안 돼 그러고서 아 우리 틀렸네 2009년도에 좀 과감하게 화 올렸어 아우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이 정도 될 거 같아요 매년 한 20기가와트 좀 넘을 것 같습니다 35년도 가면 개뿔 20기가와트는 2009년도에 넘어갔고요 이게 실제거든요 실제 보급 전망을 또 수정해야죠 아예 저기 이게 15년인가 이게 2015년도에 아 40기가와트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과도하게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좀 줄어서 2035년 40년도 정도 가면은 한 30기가와트 할 것 같습니다 개뿔 지금 2015년도에 60기가와트 설치하고 있어요 80 지금 100 넘어갔어요 지금 가장 최근에 분석한 게 전망이 2018년도에 아우 여기 정도 간 건 맞는데 앞으로 떨어져요 떨어져 그러다가 좀 올라갈 거예요 무슨 소리 지금 더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국제에너지기구 이런 데 거 인용할 게 못 된다 아니 좀 맞아야 인용을 하지 그래서 맥퀸지가 정리한 에너지의 미래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석탄 석유 가스 어쩌고 다 써요 어떻게 보면 약간 다양성이 있어요 다양성 좋은 거 아니에요 다 이산화탄소 나오고 이거는 사고 나면 대박 큰일 나고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태양광 풍력에서 만든 전기를 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다 쓰고 일부는 수소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또 이것저것 쓴다 정도 석유 조금 쓰고 석탄은 거의 안 남아있죠 다이오가 약간 늘어나는 듯 또 안 늘어나는 듯 뭐 그렇고요 원자로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많이 줄었죠 한 3분의 1 정도로 이게 이제 가장 기술적으로 비용적으로 적합한 미래다 얘네들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죽을 듯이 싸우는 거죠 우리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근데 야 니들이 안 죽으면 우리가 죽어 전체가 거의 범죄자들이죠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새로운 거 없나 찾아보니까 국제에너지기구가 지금까지 버티던 아니 뭐 이 정도가 우리 현실적으로 전망해야 되기 때문에 아 넷재료는 어쩌고 하던 그 국제에너지기구가 어제자로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경제지에 기고문을 냈어요 아 2050년까지 넷재료를 하는 거를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발표합니다 네 요런 거 나왔을 때 우리나라 전문가들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안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시간 난 게 아니냐고 그랬었어요 아 갑자기 열이 받네 계속 화난 것 같지만 지금 진짜 화난 거예요 아까는 그냥 평상시 모습이고요 그래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자 여러분 그 몰라 혹시 뭐 혹시라도 이런저런 대출 같은 거 갖거나 부모님이 대출이 있거나 대출이 좀 있는데 금융 쪽에서 눈을 뜬 거예요 어 가만있어 봐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과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해안가 호텔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뭐야 내 자산이 가치가 떨어지잖아 야 안되겠다 넷째로 자산 오너들의 그룹이 있어요 거기서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빨리 해 이거 돈 조금 들어서 아껴보려고 했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 갈라가게 생겼잖아 그래서 굉장한 격변의 시기다 컬러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용이 제가 일부 좀 발췌해 봤는데 2050년 넷째로 발표도 좋은데 10년 안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50%를 줄여야 된다 과학적으로 그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도 못하겠다고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속도와 스케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작은 실천 이런 걸로 안 된다고 근데 그걸 얘기하면 또 그런 하시던 분은 저한테 화내는데 화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틀린 얘기라 이거예요 어쩌라고 작은 실천은 안 되거든요 이거 스피드 앤 스케일 둘 다 필요하고요 저는 뭐 정의로운 전환 얘기하면서 뭐가 선행 안 되면 전환 못하고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앰뷸런스가 빨리 가야 되는데 속도 조금 위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죽으면 어쩔 건데 그 택시기사 있죠 왜 내가 책임진다고 뭘 책임을 줘 사람 죽는데 그래서 토탈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받게 된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3%인데 50% 전망을 해요 이거 부족해요 이거 이것도 IA가 아직도 옛날 생각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할지언정 과학적으로 이거 이상 필요하다 거의 100% 정도 해야 돼요 80% 못해도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3% 하는 전기차 산업이 배터리나 LG화학 삼성 SDI 이런 데가 앞으로 얼마나 커질 거냐는 거죠 테슬라 거기서 이제 미래의 방향성이 보이는 거죠 지금 3%인데 10년 안에 50%라고 생각해 보세요 몇 배입니까? 그러면 열한 일곱 배 커지는 거죠 숲이 인간들이 결국 처리하지 못한 것들을 처리한다는 계산인데 산술적으로 가능해요 숲을 많이 파괴했기 때문에 다시 심으면 되니까 이런 것도 있다 지금 숲이 막 죽어요 안 베어도 죽어요 예전에는 베어야 죽었는데 지금은 그냥 둬도 죽어요 가뭄 온도 상승으로 인한 해충이 막 북진하는 바람에 서서 죽어요 그냥 그래서 버리지 오브 콜랍스 무너지기 직전이다 때로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막 죽어가는 것들은 가뭄 때문이다 비가 좀 덜 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좋아해 비도 안 오고 좋네 나문도 다 죽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forest die back 죽는다 그냥 die back 죽으면서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기후변화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숲이 죽어요 그냥 죽어요 파보면 그전에는 추워서 살지 못했던 벌레들이 위로 막 올라와가지고 갉아먹고 있어요 이게 딱 수고한 벌레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줄여가지고 숲을 가꿔가지고 나머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있지만 지금처럼 온도가 계속 올라가가지고는 물론 나무종을 바꿔가지고 다른 거 심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만만치 않다 이 와중에 속도 조절을 얘기하고 이 와중에 나무만 심고 나무만 보존하자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내 전담 의사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약은 쓰지 말고 잘 걷고요 식사 잘하시고 그렇게 낫는 병이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아니라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맥퀸지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런 것까지는 얘기 안 해요 아직은 이거는 그냥 숲을 늘리면 좀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더 빠른 더 좀 더 과감한 액션이 필요한 상황이다 넷째로로 가는데 수소는 일부 필요하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수소 역할이 어마어마하진 않은데 마지막에 제일 줄이기 어려운 거를 줄일 때 필요한 방법이 뭐가 있느냐를 봤을 때는 그래도 수소가 제일 싸게 먹힙니다 라는 게 분석이다 그리고 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분야가 전력은 생각보다 별로 안 들어가요 여러분 태양광 충력 되게 싸요 진짜 뭐 전기 만드는 값 굉장히 싸졌어요 우리나라가 약간 비싸다고 하지만 그거는 뭐 다른 비용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좀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되게 싸졌다 돈이 별로 안 들고요 한전은 못한다고 난리죠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차값이 비싸서 그래요 그러니까 차값이 워낙 많은 차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전기차로 바꾸면 차값은 조금 더 올라가요 대신에 이제 유지비가 확 줄어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돈이 아껴지는 건데 그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도 단열을 하네 창호를 바꾸네 이럴 때 돈이 좀 들어가죠 그런 게 들어가는 건데 돈은 들어가는데 건물하고 자동차 쪽이고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거는 이 중에 80%는 원래 들어갈 돈이라는 거예요 원래 건물 새로 짓거나 원래 건물 고쳐야 되고 원래 차 바꿔야 되고 그런데 바꿀 때 약간 비용이 더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는 사람들이 이런 것만 인용해요 이거 보라고 어마무시한 돈이 필요하다고 이러는 건 얘기 안 하죠 이제 그런데 그중에서 원래 이만큼 들어가는 거였고 그리고 그걸로 아끼는 비용도 많고 그건 다 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부정직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거에 깨워 맞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값은 더 비싸요 그런데 충전비 같은 거나 난방비 같은 게 줄어들면서 굉장히 절약이 많이 된다 자 그러면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더라 왜냐하면 이런 것도 이런 두 가지는 그냥 내버려 둬도 알아서 얻을 이게 더 낫네 하고서 하는 건데 한 60% 정도 이런 것들은 추가로 탄소세나 이렇게 해가지고 역인센티브나 이런 걸 뭔가 줘야 어이프 저건 내기 싫어하면서 이렇게 간다 이거죠 그래서 정책도 필요하다 근데 다 필요한 건 아니다 정기 분석이고 네 그 부분에 보면은 자동차 쪽은 의외로 전기차가 아직은 상당히 비싸지만은 한 4, 5년만 지나도 훨씬 싸질 거라서 그러면 이제 자동차 쪽에 그렇게 많이 인센티브가 필요 없어요 지금은 보조금 많이 주지만 앞으로는 그까지 필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전력 쪽 같은 경우는 싼 부분도 있지만 비싼 부분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거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그 공주 충남 공주에 저희 어머니 사시는 집을 단열 개선 같은 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과 이 손은 많이 가는데 절약은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태양광 그냥 위에 올리고 이렇게 말았는데 이런 것들은 뭔가 인센티브가 더 필요하다라는 분석이고요 농업 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 있다 네 그리고 혹시 뭐 어학연수 가셨을 때 거기서 이제 뭐 사우디 왕족이나 만수르 친척과 친분이 생겨가지고 잘 지내봐야지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꼭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재수없게 불면 단절한 그 저기 그만 그만 친구 사이 정리하시고 연인 사이든 친구 사이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화석연료 수입량을 80% 이상 줄인다는 거예요 아예 안 쓰진 않지만 중동석유 이런 걸 대량으로 사오는 거는 앞으로 안 하는 시대로 갑니다 맥힌지가 하여튼 뭐 이놈의 그래프 엄청나게 많은데 다 이게 하나하나 좀 봐 두면 도움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하나 보자면 2030년까지 이거는 이제 배출 양이고 이거는 이제 저감 비용인데 그 전기차 세단 전기차 상용 트럭 포터 봉고 이런 트럭 이런 거 전기, 농기계, 전기 세단, 승용차, 단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력, 그 다음에 전기 SUV SUV는 에너지 효율이 좀 낮아가지고 이제 저감 효과가 약간 적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이것도 마이너스 비용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돈이 안 든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들은 돈이 좀 들어가는데 뒤로 갈수록 돈이 많이 드는데 재미있는 게 인덕션 쿠킹 전기가 되잖아요 이것도 인덕션 이런 것들은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데 장점이 이제 뭐 그러니까 좀 유행이기도 하고 가스 불을 안 떼니까 이제 좀 안전한 뭐 위험한 면이 있나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LG나 이런 데서 열심히 홍보하면 아마 되겠죠 아무튼 비싸지만 힙펌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좀 더 자세하게 해놓은 건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시멘트나 이런 거 비싸고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거 바이오 연료로 하면은 뭐 어느 정도 뭐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긴 한데 이제 비싸죠 또 이런 건 이제 비싸지는데 아니 그 우리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일상을 꿈꾸 다시 돌아가길 꿈꾸는데 저도 미국 유학을 하긴 했지만 뭐 해외 여행은 거의 안 다니거든 저는 왜냐하면 좀 도저히 제가 합리화가 안 돼가지고 근데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돌아가는 일상이라는 게 뭐 우동 먹으러 일본 갔다 오고 뭐 방학 되면 꼭 어디 해외 갔다 오고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비용을 좀 많이 부과하는 식으로는 모르겠지만 예전처럼 싸게 하고 이런 거는 왜 그래야 되는가 이런 비상시국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보면 앞으로 비싸질 거 앞으로 싸질 것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동차 산업이 우리나라 되게 커가지고 이게 또 왜곡이 많은데 그 캔브리지 대학에 있는 뭐 분석팀인가 거기 출신 사람들이 만든 회상가에서 영국이 자동차 만들거든요 한 160만 대 엔진을 한 300만 대 만들고 근데 이제 거기서 분석해 보니까 전기차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집집마다 한 100만 원씩은 절약한다 매년 충전비 싸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석유 수입하는데 들어가는 돈 왕창 줄어든다 그리고 일자리는 추가로 늘어난다 물론 줄어드는 것도 있죠 근데 늘어나는 게 훨씬 많으니까 그 다음에 CO2 이만큼 줄어 3000만 톤 줄인다 공해물질 얼마큼 줄인다 그 다음에 지수산화물 호흡기 질환 일으키는 거 그것도 엄청 줄인다 이게 보고서 나오고서 한 4년인가 5년 있다가 최근에 작년 한 2개월 전에 그 오랜 격론 끝에 2040년부터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50년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자면 제가 비용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많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들면 그러면 우리가 안 하는 게 맞는 것인가 고민해 보시라는 거고 이렇게 전기차 쪽은 여전히 계속 싸고 근데 이제 어려운 부분 전기, 나프타, 크래커, 바이오 연료로 해운하는 거라든지 합성연료, Thin Fuel Aviation 그런 것들은 비싸다는 거니까 다녀, 비행기 타 대신에 이만큼 비싸니까 그건 알아서 감당하셔 한번 기술로 역할을 한번 나눠보면 육상, 풍력 근데 이거 우리나라 환경단체들이 죽으라고 반대하죠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참 옹호를 하자니 좀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약간 되게 내부적 고민이 많은데 해야 된다 이걸로 새가 죽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새는요 투명 유리하고 투명 방음벽에서 엄청나게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완벽하고 아무한테도 피해를 안 끼치고 모두를 사랑하고 터끝만큼 건드리지 않고 이런 솔루션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멀쩡한 나무들이 멀쩡한 산호들이 그다음에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사람들 멧뚜기 때 산 거래가지고 수십만명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집 앞에 이건 좀 그래 여러분 우리 어른이 됩시다 어른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기후변화가 진행이 한 천 년 정도를 해서 0.5도 오른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세계 에너지 기구 IEA가 저는 컬럼 쓸 때 보면 저는 한편으로 반갑지만 한편으로 그래 상황이 정말 더럽게 나쁘구나 원래 IEA 같은 경우는 석탄, 석유, 가스 업체를 대변하던 곳이거든요 거의 거기서 더 이상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로 보면 육상풍력이 10% 태양광이 9% 전기차가 한 8% 히트펌프라고 냉난방을 에어컨 비슷한 걸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 트럭 6% 그 다음에 해상풍력이 5% 유럽 얘기에요 전 세계적으로 좀 다른 그림일 거예요 아마 태양광도 클 거고 그 다음에 CCS 이런 게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영국 정부 쪽도 일을 많이 해보고 했지만 이게 하려다 보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 선수인데 결국에는 성적을 못 낼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면 이게 예를 들어 얘를 더 키운다든지 이런 걸 감안을 좀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등등등등 있고 기타 두루룩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친환경이냐 숲을 밀었구만 이렇게 기후위기 시대에는요 이게 친환경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참고로 보시면 여기 나무들 막 죽어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막 얘네들 침엽수잖아요 침엽수, 상록수 북유럽의 독일 사진인 거 같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받아들이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를 굉장히 이거를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뭐가 방법이 있나 네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숲이 자연적인 무슨 원시림이냐 아니다 이렇게 나무를 키워 가지고 택배 상자 만드는 거 있잖아요 카드보드 그거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인공조림 숲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 나쁜 일하는 거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밴 나무만큼 3배 정도가 4배 정도를 심는다고 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전기차도 자원 많이 쓴다 안 된다 아 근데 그 차를 못 쓰게 할 수 있느냐 과연 파리시 같은 경우는 좀 하고 저는 응원해요 근데 그런 거를 지향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과 그래 그래 일단 이걸 하자 라고 하는 것과에 뭐가 더 맞는가 이런 게 좀 고민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텍사스에도 공장 짓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테스트 저기 사이버 트럭이라고 미국 애들이 정말 쓸데없이 무시무시하게 큰 트럭 타고 다니거든요 출퇴근하는데도 막 진짜 엄청난 트럭 타고 다니는데 길은 엄청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바꾸겠다고 이제 만든 사이버 트럭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형 트럭은 전기로 안 된다고 했는데 테슬라는 또 하겠다고 지금 만드는 공장을 짓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의견이 갈려요 그런 걸 더 만드는 게 해결책이 아니야 그러는데 그럼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욕하는 게 해결책이냐 맥힘집 지금까지 보면은 아니 이거 뭐 맨날 태양광 풍력 전기차기밖에 없고 뭐 히트펌프 뭐 이런 아니 그 개인 행동 변화 이런 건 얘기 안 하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합니다 하는데 맨 뒤에다 이렇게 몰아놨더라고요 이렇게 요런 거를 하면 15% 정도 더 줄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는 빼고 계산을 했습니다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좀 이해가 가는 게 행동 변화 이런 것들이 이게 어렵다 참 실천도 한 달 하루 이틀 한 달 세 달 6개월 1년 뭐 10년 20년 한다?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긴 해야겠죠 네 근데 저도 제 식구들한테 이것저것 다 잔소리 해도 다 바꿀 수가 없어요 도구 싸우면서 이혼해요 잘 타면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저기 버스 타라 뭐 뭐 뭐 해라 뭐 이런 것들인데 기차를 더 이용해라 뭐 이런 것들인데 좋아요 하면 돼요 근데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런 것의 역할을 너무 크게 봤다가는 결국은 실패할 수 있다 건물 이도 낮추기 뭐 뭐 등등등등 있는데 하게 만들 수 있느냐 과연 전 국민이 매일같이 뭐를 이렇게 하게 할 수 있느냐 고기 안 먹기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 이것 때문에 진짜 대판 싸워가지고 한 9년 동안 잘 지냈던 사람하고 완전 척진적 있어요 네 되게 마음에 안 좋더라고요 네 농업을 좀 들여다보자면 농업도 뭐 바뀔 게 많이 있는데 아 뭐 농업도 석유랑 가스를 많이 써요 천연가스 콕산도 좀 쓰고 이런 거 어떻게든 줄여야 된다 여러분 겨울에 참 원래 미국이나 유럽은 졸업식이 5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졸업하면 꽃다발 주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졸업이 2월인데 꽃다발 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비닐하우스에다가 연탄 떼가지고 장미 키고 해가지고 꽃다발 주거든요 저는 그래서 참 그런 것도 뭐라고 하고 싶어요 막 아니 우리 꽃은 꽃이 피는 시기에 선물합시다 근데 과연 누가 얼마큼 그걸 들을까요 뭐 그런 게 있고요 가보면 진짜 뭐 무슨 화분 같은 것도 웬만하면 안 사는 게 좀 그렇다 뭘 못하겠어요 사실 거의 그리고 핵심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수소 어쩌고 얘기하지만 재생에너지 전기로 만드는 그 전기 양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테라와트로 500만 테라와트 넘어요 근데 수소를 테라와트 아우를 환산해 보면은 1510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선수들이 여러 필요하지만 역시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애는 얘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반대하면서 기후변화 해결하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아이들을 굶기면서 뭐 잘 양육해 보자 아닌 거죠 네 그리고 땅 사용에 있어가지고 유럽 같은 경우가 이게 있어요 하도 땅을 다 밀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브라질이 나무 배면서 유럽에서 뭐라고 하면 믿으냐 잘해 이러는 게 유럽도 숲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브라질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사람들 개 때문에 세상을 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친 듯이 산림을 지금 태하는 걸 내버려 두니까 그래서 제한된 땅에서 앞으로 이것저것 해야 되는 건 있다 우리나라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그냥 산이 많아가지고 손을 못 대는 땅이 많아서 많이 보존이 되고 있어서 그리고 농업이나 토지 이용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이 역할을 더해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부분이 어려워요 되게 여러분이 뭐 유기농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대요 말할 수 있어도 가서 농사지으실 분 몇 분이 계세요? 저도 그거는 나중에는 그냥 이거 잊어도 싫으면 가서 할 생각은 좀 있는데 잘하려면 진짜 손이 많이 가고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소장농 하세요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한테 소농 이런 거 하라고 근데 어렵다 그래서 백힌지 같은 경우는 농업 쪽은 이렇게 해야 되긴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이런 거 많이 해요 특히 미국이 그런데 농지 사이사이에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농사를 망쳤을 때도 어쨌거나 그 농지 뭐 가지고 계신 농업인들은 먹고 사는 거예요 아 뭐 옥수수는 망쳤는데 그건 좀 아쉽지만 뭐 나는 그래도 먹고는 살아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여러 언론들과 이런저런 사람들이 시골에 태양광 하는 게 무슨 뭐 중금속 오염 뭐 전자파 무슨 이런 식으로 해 놔 가지고 사실 이게 되면은 농업 농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거 머리띠 알고서 반대 돌아 버립니다 진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걸 보고 심리적으로 나는 너무 괴롭다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냥 보고 있으면 막 우라통이 치밀고 막 이러는데 과학적으로 이게 뭐 이런저런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는 아니다 뭐 통착 굉장히 가까운 데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하면 되거든요 전기를 많이 써야 되는데 전기 생산에 따라오는 CO2를 줄여야 돼요 그게 이제 관건이고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이 중요해지는 거고 유럽은 현재 한 42% 줄였다 이거는 재생에너지도 역할을 했지만 가스로 바꾸는 게 역할이 큰 아직 꽤 큰데 이걸 이제 더 바꿔야 된다는 게 숙제죠 이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를 내가 2010년도에 샀다 예를 들어서 10년도에 그럼 갈수록 환경성이 좋아져요 전기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또 자동차공학회 분들이 또 당장 보면은 석탄발전소 많아가지고 전기차 좋지 않다 이런 얘기하는데 되게 뭔가 근거 있는 것 같지만 전체 계산에서 자기들 유리한 것만 딱 따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참 학자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전기 생산량을 2배 늘려야 됩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가 이런저런 활동을 포기하고 좀 진정하면 좀 나아져요 근데 기본적인 난방 기본적인 냉방 우리도 뭐라도 만들어가지고 아마 팔아서 먹고 사는 거는 한동안 가야 될 것 같은데 인구 5천만으로 인구 5천만으로 뭐 자급자족 뭐 농사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전기 생산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걸 이걸 줄이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계산을 해보신 거냐 도대체 그분들은 줄이자는 분들은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는 좀 많이 남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태양광 풍력이 메인으로 갑니다 에너지에서 여기 표로 이렇게 보시면 비용은 앞으로도 꽤 줄어질 수 있는데 한 절반 정도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래저래 또 하나 제가 태양광 발전소를 대출받아서 만들어 본 입장에서 석탄발전소 이런 거 막 국가기관에서 뭐 산업은행 그래서 막 줄 때 되게 싸게 주나 그래요 돈을 저는 4.7% 했거든요 4.7% 태양광 만들 때 그 이자만 만약에 다른 데서 대출해 가지고 싸게 할 수 있으면 저 전기값 내릴 수 있어요 이런 거 여지가 굉장히 많다 아 이런 거 기술적으로 아니 바람 안 불고 눈 안 오면 어쩔건 저기 햇빛 없으면 어쩔 건데 바람 안 불고 그러니까 돈 하고 가을 여름에는 이게 사용량 이게 발전량인데 이렇게 저렇게 밸런스가 돼요 쓰는 거 만드는 거 이렇게 겨울 되면 이게 좀 어려운데 어 이게 이런 게 숙제예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럴 때는 수소를 왕창 만들어놨다 써야 된다 이러는데 그것도 되게 돈이 많이 드는데 뭐 그 수밖에 없나 싶기도 하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오늘 생각한 기책이 있긴 있더라 공모전이 있으면 내가 내야지 격하게 격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기 겨울에 에너지도 별로 없고 넷플릭스 정주행이나 좀 하고 원래는 겨울에 이거 했죠 농업사에서는 새끼꼬기 이런 거 해가지고 방에서 아니면 투전판 해가지고 가산 탕진하던지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뭐든지 다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그거는 왜 그래야 되는데 도대체 없을 땐 좀 진정하고 좀 좀 쉽시다 그럼 까칠 거 그런 얘기는 안 하죠 맥퀸지에서는 나중에는 결국 이런 게 좀 필요하실 거라고 봐요 전기 생산해서 처음엔 싸고 나중엔 좀 비싸지고 부가장치가 돈이 많이 들어서 참고로 이런 면에서는 배터리 같은 거를 설치한 다음에 그거를 뭐 사용을 하게 하고서 거기서 이제 이용료를 받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도 나올 수 있고 지금도 이미 있고요 뭐 저도 나중에는 그런 거 좀 해볼까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서비스 제공하고서 이제 생활하는 거죠 앞으로 투자비는 뭐 배터리 이쪽으로 뭐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거다 그러니까 정말 정말 엄청나게 필요할 거다 지금 뭐 배터리 잘 나가네 이거는 이거는 진짜 초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맥퀸지 보고 전기차, 수소차가 이렇게 다 먹는다는데 수소차 역할보다는 전기차가 훨씬 더 역할이 클 거예요 아마 뭐 트럭도 지금 전기 아니면 뭐 수소 얘기하는데 요것도 전기가 훨씬 더 역할이 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직은 조금 좀 불명확한 건 있다 이게 이제 연구기업연합위원회에서 분석한 거거든요 에너지 효율 휘발유차 30% 전기차 86% 연료전제차 연료전제차 수소 연료전제차 40에서 44% 효율이 반이에요 근데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수소차 보조금이 전기차의 두 배 반이 넘나 그래요 약간 그 안에서 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폭스바겐에서 전세계 자동차 판매 1위 폭스바겐 그룹에서 분석한 수소가 맞나 전기가 맞나 정리를 해보자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 결론은 전기차는 70에서 90% 수소차는 25에서 35%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폭스바겐은 수소차 개발 중단 끝 왜냐하면 수소차를 하려고 그러면 태양광 폭력을 두 배 해야 돼 두 배 전기차 할 때보다 그게 말이 되냐 우리 안 한다 끝 비행기는 무슨 바이오열로 합성열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이상하게 비행기를 타는 게 굉장한 삶의 약간 그런 꿈과 희망이 된 상황인데 뭐 재미있을 수 있는데 좀 사치다 전기차가 주도한다는 거 산업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완만하죠 줄어드는 게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산업이 약간 근데 그러니까 비용을 더 내게 한 다음에 우리도 조금씩 돈 내고 돈 내고 쓰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 비싸면 안 쓰면 되는 거고 안 써도 되는 거 많아요 여러분 왜 다 써야 되는데 그거를 근데 꼭 필수적인 건 있다 재생에너지 바이오 이렇게 돼 있고 아 이게 이게 대면 좋은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계속 관찰해 보면 근데 어쨌거나 뭐 해보기는 근데 한 가지는 보시면 나중에 처음 이제 돈이 많이 들지만 꼭 해야 될 때 하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얘기하는 건 좀 뭐 원래 우리나라 계획에요 녹색성장계획에서 2009년도 발표된 건데 2020년도에 석탄발전소를 산소포집 저장하는 게 4개를 하고 있어야 되네요 4개를 하나도 안 하죠 전 세계에서 하나도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좀 기대하지 마시라 이거에 오이쿠카스 봐 내용 많이 남았는데 시간은 다 갔네 빨리 빨리 할게요 그냥 앞에서 얘기 한 것 같아서 재생열 늘려야 된다 단역외선 필요하다 탄소중립가스를 보급해야 된다 이거를 뭐 합성을 하던 수소를 가지고 보일러를 돌리던 히트펌프라는 건 에어컨 비슷한 원리인데 열을 내는 거예요 이거를 좀 많이 보급해야 된다 지금은 역할이 이건데 핑크색 나중에 이만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LG나 이런 데서 만들면 되는 거라서 석유가스 보일러는 뭐 세퇴하는 가스보일러 끝났네요 여기서 가스보일러 세출이죠 뭐 고효율 가스보일러 이런 거 없어요 구분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야 돼요 안녕 그냥 이렇게 여기 또 뭐야 지역난방이 있는데 여기도 지역난방인데 가스 떼면 소용없죠 농업도 농기계도 전동화하면 된다라는 거 나오고 이게 분유를 가스화하는 것도 되게 또 좋아하는 분들 있는데 육식을 줄여야 돼요 사실은 분유가 이제 앞으로 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또 이런 딜레마가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육식을 많이 줄이는 게 사회적인 선택이 돼야 되는데 글쎄요 얼만큼 할 수 있을까 고기에 목숨 건 사람들 많고 입에서 땡겨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아서 저는 체질상 좀 안 그래서 좀 괜찮은데 저희 식구들도 돼지고기 같은 거 먹거든요 소고기는 제발 먹지 말자 뭐 이렇게 먹고 있는데 축산도 아무튼 뭐 개선해야 되고 결국엔 농업은요 동물사육이 이게 그냥 얘는 위가 4개다 보니까 방구 아니에요 사실 트림이에요 트림 가축 트림이 문제가 많아 이건 좀 아는 사람 자 여러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는 궁지에 몰리면 우리가 육식을 많이 줄이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럼 또 해결되는 문제긴 해요 또 아 그만 합시다 사람도 지금 죽어나가는데 뭐 그때 가서 이제 또 뭐 약간 그런 식물성 고기 만들고 이런 데들이 좀 더 역할을 하겠죠 그 식감이나 이런 것도 잊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피받을 낼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있으니까 어 끝났다 다행히 그래도 아 이상입니다 제가 가장 최신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뭐 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가를 제 시각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음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질문을 받을게요 약간 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여기서 질문 잘해서 좋은 답을 얻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뭔가 인생 설계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조소연님 네 아 일단 저 그 그 환경 입덕하게 된 계기가 돼 주신 분이라가지고 아 네 해주신다고 하셨을 때 되게 놀랐거든요 일단 북바살바 진짜 애청자로서 아 네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그 태양광 자가 발전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혹시 개인이 그 에너지 자가 소비를 하기 위해서 그 그 자가 소비를 해서 한전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만약에 설치한다고 했을 때 과거와 비교했을 때 2050년 넷째로 추진 전략으로 인해서 인허가가 혹시 조금 더 쉬워진 게 있나요 아 일단은 하나는 자가 발전은 자가 발전이고 그 외부에 파는 건 좀 별도로 만드는 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가 발전에서 남은 건 저장 기록은 남아가지고 포인트처럼 쓰는데 인허가는요 참 어이없게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요 어려워지고 있고 저는 언젠가는 바뀐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참 그게 안 오네요 참고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신규 주택을 지으면 건물도 포함인가 그러면 태양광 설치가 의무예요 의무 태양광 안 올리면 일단은 건축허가를 못 받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는 건물에 올릴 때는 개발행위허가라는 걸 안 받아도 됐었는데 아니 갑자기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개발행위허가는 원래 토지를 이렇게 바꿀 때 쓰는 건데 누가 누가 뭐라고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공장 옥상에다 뭐 올리는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또 며칠 더 소비되고 그게 다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인허가는 사실 우리나라는 역행했다 더 어려워진 면이 있고 대신에 소형 발전소 만들 때 한국형 FIT라고 해가지고 되게 중요한 그런 전기를 일정한 가격에 사주는 거 이런 거는 좀 있는데 그것도 조금 웃기게 된 게 너무 작은 발전소만 권장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스피드 앤 스케일 그게 잘 안 되는 데 있어서 좀 아직은 별로 이렇게 썩 좋아진 게 없어요 안타깝게도 계속 말은 나오는데 약간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을 해서 판매 용도로 한전과 거래를 하려면 인허가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진다는 말씀이신 거 그 입지가 아주 나쁘지 않다면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조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무슨 집 한 채 있으면 1km 떨어져야 된다 도로가 있으면 500m 떨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도로 따라서 전봇대가 있는데 전봇대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멀쩡히 할 수 있는데 못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인 것보다는 지방에서 막았는데 그걸 국가가 개입해서 뚫어져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 땅이 있거나 내 땅이 있는데 하려고 알아보면 쉽게 되는 수도 있는데 시간은 오래 걸려요 해외 같은 경우는 좀 그걸 빨리 될 수 있게 그게 다 비용이기 때문에 없애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조금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예전하고 비슷하거나 이런 식입니다 공무원한테 가서 설명해야 되고 네 현실입니다 박도현님 질문 감사합니다 앞서 내연기관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독일이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선언을 했는데 아니에요. 독일이 2040년이에요 아직은 의회에서 결의안이 있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안 됐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10년이나 단축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중소기업은 업종을 변경해야 돼서 또 큰 지출이 우려될 것 같은데 독일이 어떻게 이 제도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었는 방법이 궁금하고 그리고 중소기업을 또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알아요 제가 원래 2010년도에 강력한 CO2 규제를 하려고 했었어요 CO2 규제를 하면 약간 전기차 의무 판매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메르켈 총리가 막았어요 EU 차원에서 막 하자고 했는데 독일이 사실 목소리가 되게 세요 독일 총리가 전화 걸어가지고 아 이거 너무 좀 이르다 그게 뭐냐면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 디젤차 막 우대해주고 이랬는데 디젤 게이트가 터지면서 디젤 게이트는 CO2는 아니죠 그게 터지면서 자동차 업계의 위상과 그런 뭐랄까 그런 사회적인 위치가 확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레타 툰베리가 시작한 청소년들의 기후 시위가 격화되면서 그전에는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뭐라고 안 하고 아주 나쁜 일도 아니고 고용 유지해야지 디젤차도 CO2 주고 업계에 계속 물어보니까 이게 최상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 거 있어요 이랬는데 위상이 확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야 이거 지금 기후 위기인데 이거 안 하는 정치집단은 뭐 한 애들이야? 이러면서 실제로 유럽의회 선거에서 19년도였나 그게 녹색당이 한 20%를 먹었어요 독일 전체 독일 독일 내부 의회에서는 20%가 안 되는데 독일에서 또 유럽의회 의원 따로 뽑는데 거기서는 되게 높아졌어요 이게 그래서 집권 세력이 안 되겠네 그렇다도 여전히 지금 독일은 조금 보수적인 입장이에요 의회에서 결의했지만 정부는 결정 안 했고 현재 공식은 2040년이에요 영국이 차라리 40년 35년 얘기하다가 30년으로 갔고 하지만 재미있는 거는 벤츠가 지금 3만 명을 잘랐어요 일자리를 한 일주일 전에 근데 보세요 일자리를 지키려면 내연기관차를 지켜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상황 어떻게 보이냐면 내연기관차는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가 없어져요 전기차는 공장을 지히면서 일자리가 생겨요 물론 이제 그 밑에 이제 엔진 부품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지지만 근데 그분들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쭉 갔죠 지금까지 한 15년을 허비한 거예요 한 10년을 더 이상은 그럴 수 없다는 게 이제 그런 거고 설득이 100% 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쪽에서 너무 화가 나 있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도저히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라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약간 이제 알았어 하고 끌려가는 거죠 이제 자기가 멱살을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제가 머스크를 굉장히 존경하는 게 테슬라 CEO 그냥 베를린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벤츠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또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막 그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다는 아니어도 많이 넘어올 수 있으면 사회적 저항이 줄어들죠 근데 그냥 무작정 이거 문 닫으라고 그러면은 더 못하죠 그래서 전기차는 일자리를 만든다 그것도 되게 큰 오해예요 전기차를 만든 일자리가 없어지고 다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어서 근데 100% 설득이 되느냐 그런 세상은 오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네 김도희님 참고로 20분 이후에는 화장실 가실 사람 가시고 저는 저대로 계속 답변을 드리다가 한 27, 28분에 마무리할게요 김도희님 먼저 챗방에 남기세요 이름이 아까 전에 에너지원별로 미래에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그거 봤더니 원전 비중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 어떤 기사에서는 뭐 바이든도 소형 원전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받겠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빌게이츠가 소등 고성 원전에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그게 그 투자하는 그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게 이런 기술이랑 연결된 거지 아니면 거기서 그 역할이 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네 좀 짧게 답변 드릴게요 그 소듀 원자론이 고성론이 뭐 차세대 원전이는 제가 지금 45세인데 20살 때부터 봤던 거예요 그 전에도 물론 얘기가 있었겠죠 맨날 말만 있고 된 적은 하나도 없고요 대면은 뭐 국가별로 뭐 오케이 나 우리 쓸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맥퀸지 같은 보고서를 보셔도 그 안에 없잖아요 역할이 있다고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없거나 있어도 굉장히 마이너한 거일 텐데 근데 한 가지는 지금 원전 쪽에 연구 안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네 우리 역할 끝났습니다 저는 그냥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뭐 공부했는데 소용없네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 뭘 계량하네 뭘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언론에 나오기도 하고 정치 지도자는 그거 돼? 그럼 될 거 같으면 해봐 여기까지는 할 수 있죠 근데 뭐 돼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맥퀸지 이런 데서는 아까 보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안 켜준다 다만 그런 얘기 계속 나올 거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많이 나오는 나라다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이런 면이 있습니다 되게 좀 별로예요 근데 그게 다예요 이상입니다 김연선 님 감사합니다 빌딩 부분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 나라는 건물을 지을 때 친환경 시스템을 막 실수로 설비하도록 법적으로 규제를 해도 모자란 상황에 오히려 막 태양광 패널을 옥상에 설치하거나 이러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오히려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행하는 현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좀 가구 단위에서 좀 어머니 집을 이렇게 뭐 설치를 해주셨다 했나요 그렇게 좀 해결하기 어려운 태양광 패널 설치 정도만이 거의 고작해야 최선인 이런 상황에서 저희 나라에서 이제 빌딩 분야에 좀 제공하는 친환경적으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해외에 비해서 좀 많이 부실한 편인지 궁금해요 나름대로 있어요 우리나라 특징이 나름대로 있고 나름대로 되게 많이 적어요 근데 이제 양이 적어요 그래서 보여주기 시기에 몇 개 대고 올해는 끝 이런 것들이 많고 그 상업용 건물에는 의무화가 좀 돼 있어요 그래서 괜히 이제 그 벽 면에 쫙 깔아요 이렇게 뭐 좋아요 좋은데 동시에 보면은 막 글을 굉장히 진 데다가 막 깔아놓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의무니까 그냥 그래서 아주 효율적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고층 건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저는 그런 이런 지역 내에서 해결은 불가능하고요 물론 그 안에서 해야겠지만 좀 외곽에다가 많이 해가지고 끌어오면 훨씬 싼데 뭐 환경단체 이런 데서 자립을 해야지 자립! 막 이러면서 아니 그러면 식량들도 다 자립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사실은 외부에서 좀 끌어오는 식으로 그래서 그 미국도 커뮤니티솔라라고 각각 지붕에 하려니 돈도 많이 들고 번거로우니까 좀 바깥에다가 해가지고 끌고 오고서 계약해서 하는 식으로 하는데 하고 법을 바꾸면 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법을 바꿔가지고 아예 그냥 무조건 설치 의무화 해버리면 뭐 투덜투덜하면서 하겠죠 근데 이제 법 만들면 또 이제 국민 정서나 이게 돼야 되는데 이놈의 언론 나쁜 새끼들이 그 태양광을 무슨 쓰레기처럼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게 참 어렵다 그런 상황입니다 뭐 깝깝한 상황이고요 방법은 근데 각자 설치도 있지만 그 베란다 태양광은 저도 있어요 경기 많이 안 나오고 비용 많이 들어요 그거 그래서 너무 이렇게 조그맣게만 하자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고정은 님인가요? 김연서 님 하셨나요? 네 네 고정은 님 그럼 네 저는 이제 산업적인 부분에서 비용이 들어가면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비용을 산업자들이 부담을 하고 우리가 돈을 더 내서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신재생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사업에 발을 디딘는 거 어려워질 텐데 혹시 이와 관련 잠깐 산업은요 신재생이랑 다른 거예요 산업은 철강이나 이런 것들이고 재생에너지는 지금 굉장히 싸요 값이 네 아 그러면 그 산업 부분에서 그러면 기업에게 규제를 통해서 그거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리고 네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네 너 하지마 하라 이거 아니라 탄소수세 얼마씩 내세요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좀 정리를 해요 아 그래요 지금 미츠비시가 일본에 유럽에 그 수소로 철강을 만드는 그러면 온실가스 한 95% 줄어들거든요 그거를 이미 파일럿 공장을 만들어서 다동을 오래 들어간대요 준비를 한 거예요 가능하고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더 비싸요 수소환원 철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있는 철이 가격이 이거라고 수소가 이만큼이라면 이렇게 되면 수소를 왜 써 이런데 이게 탄소세를 부쳐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써 수소환원 철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그런 탄소세도 없고 규제도 없이 잘해보세요 여러분 파이팅 안해요 못해요 제가 현대차 기획실 이뤄봤지만 보고서 못 올려요 이러이러하니까 비싸고 하지만 누가 산다는 보장도 없지만 이거 하시죠 하고 결제 올리잖아요 바로 잘려요 이러이러 세금이 있기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이거 해냅니다 그러면은 오 그래 너 괜찮은 아니네 너 승진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런 거 없이 하지 않는다 홍유진님 아 네 아까 핵융합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핵융합이 네티로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뭐 기사도 봤거든요 네 기사요 네 300초? 300초 유지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근데 그게 네티로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부분이니까 계속 진행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아까 보셨지만 ITER이라는 사업이 45년까지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45년 이후부터 뭘 짓는다고 해봤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ITER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약속한 날짜를 지킨 적이 없어요 매번 지연이에요 원래 2017년부터 실험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야 건물 올렸다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지원을 할 수 있죠 혹시 모르니까 근데 동시에 그거에 큰 기대를 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더 가능한 게 있는데 근데 덜 가능한 거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그럼 과연 맞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태양광 같은 거에 지원 별로 안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가 많아 야 안 될 거 같으면 너 이것도 해 까지 꺼먹 근데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는데 될 거에는 야 안 될 거에 좀 줬으니까 너희들 줄 거 없어 이런 면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정리를 좀 해야겠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